그럼 선수들이랑 많이 만나시겠네요? 선수를 많이는 만나는데요 그 이후에 썸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정말요? 네 있었는데 저는 회식자리 같은 거 회식자리도 있고 연락은 오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이상은 못 간 게 제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저 아직 연애를 한 번은 못 해봤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아니? 못해 솔로시라고요? 저는 못해 솔로인데요 총 5번 만났는데 2시간 정도 만났거든요 근데 그냥 이야기만 하고 서로 소원해줘서 왜냐면 저도 연애초보고 계속 연애초보였고 서로 하는 일에 바빠서 눈이 너무 높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저는 눈 되게 낮아요 그게 눈이 낮다 높다가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저는 외관적인 거보다는 사람의 순수함에 반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아바타네요 아바타나 아바타인가? 이렇게 눈치시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about the 암팅 암팅 이 영상이랑 게으 twist 펭 خ Arbeit 의약 1 error